골드를 처음 불고 두 장을 제공합니다 D 뭐죠? 트로바 트로바 실패 호흡하기 걷어내기 도약 2사들 용호임 뱀머리 뱀머리 에바는 유전알골즈 명중 엘리트 가면 엘리트 잡긴 할 것 같은데 엘리트를 가야할까? 엘리트 가지 말고 그냥 물음표 아 여기도 물음표 있네 그러면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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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기 2천원 획득 하지만 만원은 잃어버렸지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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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가 그렇게.. 버섯색은 아닌데.. 좋고 당전 폭풍 음.. 노답 배중시계 너무 좋고 잘생겼을시 천원 아 세상에 슬펴 백소.. 배터리.. 융합 배터리 놓고 회중시계 돌리면서 없으세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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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정보 화면 나올걸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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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히힛 힛 악위 저금통 최적화 강화 때린다 죽든가 말든가 죽으면 죽는거지 안 돼 안 돼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어서오세요 선의 코 아니 세개 다 좀 부담스럽네 그래도 역시 선의 코 밖에 없나 물음표 보고 상점 보고 뭐 그 유성타격 이런거 찾아보면 덤벼 때려봐 아아 좋아요 일제사격 퇴돌리기 자동방패 이제 고벨류 카드가 나와줘야된다 켈리 켈리 켈리는 못참지 빙하 하나 는 언제쯤 나올까 일단 카드 더 봐야지 어쩔 수 없다 빙 에이 뭐 빙하도 없어 헐 워스트 베든이요 워스트 베든이요 자주하고 있습니다 버퍼 지금 쓰기 써야 되지 않을까 아껴볼까 상탄소년 이게 드로냐 야 이거 좀 해봐 아님 버퍼를 첫 터넷 빼고 아니 이게 드로가 아니 쓰레겜 이게 이럴수가 아이씨 와플 감사합니다 선생님 헤어스타일 멋진데요 헤어스타일 디펙트는 되버린가 되버리가 아닌가 도르마무 없이 디로 심장 클리어시 2만원 디 디영이 머리 아닌가 디머리 디 이거 두개 먹고 캘리퍼스 보는게 좋으려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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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스피드 러너 이게 뭐란 점프킹 빙카 어디가냐 아니 빙카 나오면 좀 할만한 쎈야 나 최적화 하나 더 카드 써지 빼고 다 강화되네 아이고 이걸 왜 안 이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스트 2상에 나오면 큰일 났는데... 에, 파도라밖에 없겠다. 전타! 무지개! 빠! 때리! 음... 나쁘지 않게 나왔네... 근데... 아직... 너무 약하다... 약해요. 아닌가? 아니야, 약해. 홀로그램! 빙... 하바렵다. 음... 음... 써즈 편향... 그러나... 냉기가 없다. 최적화 이제 하나 뺄까? 아니면 정전기 방전을 뺄까? 아니, 뭐... 방전은 그냥 쓰면 되니까... 뭐... 뺄 필요 없지 않을까? 박대리... 최적화 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 최적화 보다... 파지식 빼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 파지식 빼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 전벽 타류! 편지 서현! 모가 좋음! 쓰다쓸! 모가 좋음! 쓰다쓸! 직지파! 직지파! 뭐가 그렇게 좋은... 명중... 카카털! 에잉? 기념품... 편향? 저 이상조가 더 있는데... 기념품... 편향... 괜찮을 것 같은데... 헉! 실수했다... 버퍼도 빠졌다... 이거... 무지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타 졸라약해... 자... 살려주세요... 황금... 케이블... 아... 개노랍이네... 전기가... 안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도우면 돼... ORY fitted out 플라즈마는 그냥 vodka 순환시키때 overlook 이런거 아닐게요... 핥급 빙하 있으면은... 아이참 창공지능 잘나왔다 빙하 있으면 캘리퍼스 덕을 좀 볼텐데 아이참 창의적인 인공지세는 되게 잘나왔네 눈 할퀴기가 좋긴 할텐데 냉정함이랑 빙하좀 줘라 아 이거 급한대로 꽃샘추에라도 써야되나 둘과 둠의 족수 돌겠네 홀로그램 이거 빙 하나만 있었으면 웃으면서 깼을텐데 이제 울면서 깨요 깰수나 있을까 이거 빙 하나만 있었으면 웃으면서 깨끗해 흠이 흠upp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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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올렸으면... 벌써 사마겠지만... 기왕 만들어놓은 어둠 좀... 쓰자... 아 이제... 뭘 할 수가 없네... 야 어둠 좀 쓰자 어둠 좀... 근데 나 이중시전도 내 어둠은 어떻게 쓰지? 그냥... 걍 숙이자. 피가... 과연 디펙트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 것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이거 거울... 거울 창공이 제일 낫겠지? 아니 미친... 저거 뭐... 왜 안나오냐 저거... 아이 잠깐만... 땡기 없이 어떻게 박냐고... 아휴... 유성... 유성돌리... 유성돌리... 아휴... 참... 노답겐... 자.. 죽어야지... 디펙터의 눈물 아이 진짜 미라소 온 냉정함? 아니 지금 지금 주는 거는 그냥 먹이는 거 아님? 아님 아님 아 아 아 아 아 i 아 아 아 여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된 것 같아요 버퍼랑 어족이랑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나이스 오지 폭풍 없지 써도 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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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